범윌리온 에너지, 중소형 회사 중에 앞으로 소개할 sbow, den과 함께 유일하게 6월 정고점을 넘은 기업입니다. 물론 모두 다 날아가던 6월 정고점에서 혼자 지지부진하면서 당시에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른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최대 수혜를 입은 북미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원유도 시취하지만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 덕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LNG는 수입하는 쪽에서도 액화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한데 영국은 터미널 용량은 충분해서 LNG 수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입한 천연가스를 다시 유럽의 주요 소비국인 독일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송유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네덜란드의 TTF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지만 영국의 MVP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해서 VET가 아일랜드에서 생산하던 천연가스는 생각보다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수출을 주로 하던 미국의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이 화재 사고로 가동을 멈추면서 VET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 몇 년 VET를 보고 있으면 인수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면서 우주의 기운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노르웨이의 EQ&R과 동업하던 아일랜드 코리브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헐값에 처분한 것도 레전드지만 캐나다 몬트니의 LXE 인수도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만 하더라도 어중간한 규모의 캐나다 회사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과 호주 등으로 생산시설이 산만하게 퍼져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힘들어 보였고 매장량도 특별하지 않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나마 높은 월 배당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역적인 분산 투자와 원유와 천연가스라는 생산적인 분산 투자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오히려 경영진들도 배당주였던 과거를 잊고 배당 대신에 공격적인 인수와 투자로 회답하는 중입니다. VET가 무서운 점은 현재 정고점을 회복한 몇 안 되는 회사임에도 오히려 작년이나 올해보다도 인수도 완료되고 원유 해증도 사라지고 천연가스 해증도 줄어드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육아를 80달러대로 보수적으로 잡고 천연가스 가격도 5달러대로 놓고 보아도 FCF 수익률이 킹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스트립 가격으로 책정해서 눈속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에릭 뉴텔의 최신 자료를 보더라도 내년 육아 90달러 상황에서 미국의 여타 회사들과 비교해도 최고의 FCF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에릭 뉴텔은 법적인 이유로 OBE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OBE 팬들은 만약 OBE가 이 그래프에 있다면 여기쯤 있을 것이라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가를 평가할 때 자주 보는 지표인 내년도 EVDACF 표에서는 압도적으로 2배 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 중에 내년 EVDACF 수치에서 VET에 필적할 만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YGR 말고는 없어 보입니다. 내년 상황들을 어림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며칠 전에 나온 투자은행 자료를 보면 내년 WTI 유가를 평균 84.43달러, 뉴욕 천연가스 가격을 5.82달러, 그리고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을 캐나디언 5.05달러로 가정했을 경우 주요 캐나다 회사들의 내년 EVDACF 수치에서 2배 근처나 그 아래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CPG, ERF, OVV, PIP, SDE, VET, KEC, LOU, SGY, YGR 등인데 VET가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중에 6개나 들고 있는데 VET랑 OVV가 없네요. 젠장! 현재 VET 주주들의 유일한 불만이 배당 인상입니다. VET는 업계 내에서 자산 인수로 유상증자나 부채가 아닌 현금 흐름 내에서 해결한 몇 안 되는 회사인데 올해 말에 아일랜드의 코리브 자산 인수가 마무리되면 넘치는 FCF를 활용해서 배당주로서 복귀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반기에 FCF의 최대 25% 정도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에는 궁극적으로 50에서 75% 정도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VET는 피어 그룹에 비해 발행된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캐나다 법에 따라 1년간 최대로 매입할 수 있는 10%의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발표했고 현재까지 1.25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폐기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재 VET를 사는데 가장 꺼려지는 건 올여름 대조정 이후 아직도 정고점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진 주식이 질비한 상황에서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주식을 사는 게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언제까지 유럽에 미친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VET 투자의 관건입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옥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금요일 뉴스에 워런 버핏이 옥시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만 알아보기로 한다. 실제 백사를 코앞에 둔 워런 버핏이 옥시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버핏은 과거에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인수한 적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시덴털 자체가 원유와 천연가스 비율도 좋고 해증도 없기 때문에 FCF 머신입니다. 일반주는 배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만 현재 자사주를 매입 중이고 부채 레버리지를 낮추고 난 후로는 배당을 올려줄 겁니다. 옥시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 미국 석유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퍼미안에서 PXD 다음으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동 자산과 다운스트림의 케미컬 사업은 알짜 중에 알짜입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알제리와 콜로라도 로키 쪽 유전 정도는 당장 팔아서 부채 갚는 데 써도 될 정도로 자산만큼은 여유롭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부채가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FCF를 생각하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부채 외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워렌치 발행으로 인한 주가 희석과 배당 부담이 큰 버핏의 우선주 처리 문제는 정작 워런 버핏 본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버핏은 현재 본인이 들고 있는 워렌치를 행사할 경우 옥시의 지분을 27%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버핏은 환경문자들의 집중 타깃이었던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인 SU를 대량 매집했다가 손 털고 나온 적이 있기도 하지만 펌이안에서 가장 대규모로 카본 캡처 사업을 준비 중인 옥시는 버핏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에너지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CO2를 주입해서 일반 시추법으로 불가능하던 밑바닥 양까지 회수가 가능하게 하는 이어할 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인데 이해니 최근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옥시덴타 역시 카본 캡처 사업의 큰 그림은 펌이안 대기 중에 CO2를 캡처하고 그 CO2를 가지고 이어할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버핏은 옥시 외에도 셰브론과 천연가스 회사 도미니언 에너지 지분을 많이 보유 중입니다. 버핏이 옥시 주식을 58달러 근처에서 많이 매집하면서 바닥에 58달러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하방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기점으로 하방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버핏의 생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는 버핏은 이전까지 59달러 밑에서만 구입했고 성향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절대 높은 가격에 매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은 시간에 쫓기듯 투자하고 있죠. 뭔가 이제는 가진 자의 영역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예전에 LPI, CP, 옥시, OVV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주가 100달러를 찍을까 하는 농담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LPI가 가장 먼저 찍었지만 현재는 LPI와 옥시의 주가가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오빈티브, 올해는 원유와 천연가스 모두 해증이 엉망이라 망했지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조금씩 올리고 있고 해증이 어느 정도 롤오버되는 내년도 FCF와 그 FCF를 바탕으로 한 주주환원이 기대된다는 면에서 저번 시간에 소개한 CPG랑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현재 시총 10빌리언 달러 위에 규모가 있는 주식 중에서는 OVV, APA, 옥시 말고는 저평가 선택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OVV를 사야 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조정 때 주가 40달러 밑에서 OVV를 사지 못한 건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VET처럼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비율이 반반으로 좋고 넘치는 FCF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이미 비슷한 설명을 과거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버보호 리소스와 어스스톤 에너지 펌이안은 아니지만 같은 텍사스의 이글포드 유전지대에서 볼트온 자산 위주로 꾸준히 자산을 매집하면서 시총에 비해 생산량은 많지만 올해 해증이 별로라서 망한 것까지 뭔가 LPI랑 비슷한 느낌의 회사입니다. 거기다 당장 부채는 많지만 연말까지 부채 비율을 한 배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원래 LPI보다 시총이 많이 낮았지만 올해 LPI가 7% 오르는 동안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가가 100% 상승하면서 현재는 시총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여담이지만 LPI가 시총 대비 생산량이 훨씬 많고 천연가스 생산량도 30% 정보고 육아도 많이 올랐는데 올해 주가가 겨우 7.8% 올랐다니 좀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이번에 퍼미안 자산 일부를 에너지에게 팔아서 오른 거니 더욱 황당합니다. 뭐 올해만 마이너스 20%인 CP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SBOW는 원유와 NGL도 각각 11% 정도 생산해서 리퀴즈 생산량이 전체의 22% 정도 됩니다. SBOW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천연가스 회사들이 그렇지만 주력인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유도 올해 해칭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회사와 달리 내년도 해칭 상황도 그다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압도 4달러대이고 양방향이나 세방향 칼라스의 업사이드 세팅도 4달러대와 3달러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2024년 해칭 가격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인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서 강요된 것 같은데 몇 년 뒤 미래 가격은 예상할 수 없지만 요즘같이 미국 천연가스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올해를 떠나서 내 운영까지 이렇게 해칭을 막 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 정고점을 넘어서 왜 이리 미친 듯 올랐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LPI와 달리 올 하반기 생산량이 전반기에 비해 25%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 내년도 생산량 또한 올해보다 35%로 상당히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중에 마진이 좋은 원유 생산량은 70%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즉 해칭은 내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보면 내년 생산량이 무려 64%나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난 양만큼은 현재 해칭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런 엄청난 성장성을 이유로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자료도 전부 내년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의 힘입니다. 사실 SBOW보다 더 많이 인수를 감행한 EST 역시 시너지가 눈에 보이고 자금이 재분배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ST 역시 올 하반기에 생산량의 50%가 해칭되어 있고 내년에 3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합병이 마무리된다고 가정할 시 EST가 훨씬 더 큰 회사이고 생산량의 리퀴즈 함량이 68%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회사인 SBOW와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EST가 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둘 다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을 정도로 현재는 공매도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매도가 많았던 CP이나 LPI가 요즘 공매도 비율이 8% 정도인 걸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재 CP 가격에서 공매도를 때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샌드리지 에너지 SD는 같은 천연가스 회사다 보니 위에 SBOW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둘은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다른 회사입니다. SD는 SBOW의 이글포드 자산과 달리 위치적으로 크게 매력이 없어서 헨리 허브 가격 대비 많은 디스카운트가 있는 미드콘의 낡은 유전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SD는 해칭과 부채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2분기 말 기준 현재 시총의 약 27%에 해당하는 현금 205.2밀리언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SD는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총은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은 회사의 시총과는 확연히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올해 말에 들고 있는 현금이 현재 시총의 40%에 해당하는 300밀리언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후로 더 이상 주주환원 늘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으로 생산량을 늘릴 생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카펙스를 아끼면서 예전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싸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바닥까지 시취하지 않고 폐쇄해버렸던 오래된 유정을 다시 열어서 밑바닥을 긁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 매장량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 부채를 갚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산 인수는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SD는 경영진들이 마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산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통째로 팔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낡고 애매한 위치라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지만 초저비용 생산자이고 대부분 인프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가뜩이나 최대 주주가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있는 칼 아이칸이고 그가 곧 아흔 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본인 시촌과 비슷한 최대 50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 방에 발행할 수 있게 SEC 파일링을 한 걸로 봐서는 뭔가 벌어질 느낌이 듭니다. 만약 인수라면 요즘 같이 제품 가격이 높은 시기에 기업 사냥꾼 이미지에 걸맞게 눈통이 맞지 않고 구입해야겠습니다. 맘 같아서는 프리미엄 받고 통째로 팔렸으면 좋겠지만요. 현재 매우 저평가로 보이지만 문제는 조만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커서 뭔가 타이밍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 에너지 작년에 미친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올해는 겨우 52% 오르면서 굉장히 시무룩해진 주식입니다. 그래도 1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87%가량 올랐습니다. IPO는 저번에 소개한 YGR과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주식입니다. 둘 다 성장형 회사고 발행된 주식 수가 비슷하며 칼륨 유전이라는 생산 지역도 겹치고 지금은 YGR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와 시총도 비슷했습니다. YGR이 천연가스 회사라고는 하나 리퀴즈 생산량이 무려 45%나 되고 IPO는 원유회사지만 올 들어 높은 천연가스 가격 때문인지 2분기에는 가스 생산량을 평소 37%에서 43%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현재는 둘이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둘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YGR이 아직도 높은 부채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8% 정도이고 약속했던 주주환원도 금리 인상을 핑계로 내년 초로 미룬 반면 IPO는 저번 분기의 회사 목표치였던 0.3배의 부채 레버리지를 달성하였고 올해 말에는 순부채가 제로가 될 예정입니다. IPO는 해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 예상대로 모든 항목에서 역대급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움직임은 계속 별로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목표 부채를 레벨을 달성하고 역대급 실적을 찍었는데 주주환원을 바로 하겠다는 말 대신 다른 인수 기회를 계속 노려보면서 주주환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묘한 말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라면 검토해보고 9월에 새로운 장기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같이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 미리 검토해서 실적 발표 때 하던지 아무리 조초쏠하지만 뭔가 경영진들이 주주들을 맥 빠지게 합니다. 아무튼 9월에 패 까보기 전까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IPO는 성장형 회사지만 YGR과 달리 인수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적당한 인수를 물색할 것 같긴 합니다. YGR과 IPO 중에 누가 더 저평가냐고 물어본다면 생산량이 더 많고 인수 대신 자기 땅에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부채와 공매도 비율이 높은 YGR이 멀리 보면 더 저평가라고 보이지만 IPO는 곧 부채가 사라지고 주주환원을 할 거라 현재는 둘 다 비슷하게 저평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주주환원 발표할 때 주가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주가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